교훈이 담긴 전래동화 송아지와 박군 무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따 보세나 구경하던 농부가 인사를 하며 돌아갔습니다 진지 잡수세요 오냐 무밭 주인도 딸이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갔습니다 부인 무농사가 아주 잘 되었다오 아침을 먹으면서 농부는 자랑스레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 당신이 열심히 농사를 지은 까닭이지요 걸음도 제때제때 주고요 당신도 열심히 일했으니 당신 공도 크오 김을 매는 건 당신 몫이었지 않소 아침 식사를 끝낸 후 농부는 괭이와 각종 도구들을 들고 앞장서서 무밭으로 갔습니다 올해는 농사가 북년인가 보 틀려기 온통 금빛으로 물들어 꾸려 안 그렇소 부인 그러게 말이에요 해마다 이렇게 풍년이 들면 좋으련만 자 그럼 슬슬 물을 뽑아볼까 온 가족이 즐겁게 물을 캐는 모습은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와 이 무 되게 크다 그렇구나 생기기도 맛있게 생겼어 아버지 아버지 생긴 것만 보고도 무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아세요? 그거야 어렵지 않지 물을 뽑았을 때 잘생기고 윗부분에 푸른색이 많으면 틀림없이 맛있지 이거 한번 먹어보려 농부는 무 하나를 낫으로 깎아 막내딸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도 드셔보세요 음 물도 많고 맛도 좋으니 반찬을 만들어 놓아도 맛이 아주 좋겠구나 물을 캐면서도 가족들의 웃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음 아 무냄새 막내딸이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먹고 드름을 하면 냄새가 좀 고약하지 하하하하하 그때 농부의 아내가 온몸에 힘을 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휴 아휴 부인 뭘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 아휴 무가 매우 큰 것 같아요 아무리 힘을 주어도 꼼짝을 하지 않네요 그래요? 나와 보셔 내가 해볼 테니까 아휴 당신이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하하하 아니 내가 힘 하나로 농사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깐 무 하나 못 뽑겠소 그런 소리 마오 농부는 아내가 잡고 있던 무를 잡았습니다 으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쩍 어이구 이것 봐라 꼼짝도 하지 않네 하하하 그거 봐요 내 말이 맞지요 아무리 힘을 써도 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아, 이리와서 같이 이 무를 뽑아보자. 농부는 무를 잡고 아내는 농부의 허리를, 아이들은 농부 안에 허리를 잡고 힘을 주었습니다. 용차! 용차! 아버지, 무가 움직여요. 막내딸의 말에 가족들은 더욱 힘을 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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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농부의 가족들은 갑자기 무가 뽑히는 바람에 모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뽑힌 무를 본 순간 모두 놀라고 말았습니다. 우와! 저거 무 맞아요? 우와! 정말 크다! 놀란 것은 농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와! 우리 막내 떨기만 하구나! 이렇게 큰 무가 있다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큰 무는 처음 봐요! 농부와 가족들은 무를 들어 지게에 얹었습니다. 커다란 무는 간신히 지게에 얹힐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여보, 저 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먹어야지요. 채도 해먹고 국도 끓여먹고. 그러나 농부는 큰 무에 손을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인, 저 물을 먹지 말고 사또님께 드리는 게 어떻겠소? 사또님 덕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으니 말이오. 그렇게 하세요. 고맙소, 부인. 농부가 사는 마을의 사또는 어질고 인자해서 사람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늘 보살펴 주었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세금을 조금씩 내게 했으며, 어떤 문제라도 어렵지 않게 척척 해결해 주었습니다. 농부는 정성을 다해 무를 지푸로 쌌습니다. 농부는 기쁜 마음으로 사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나으리, 농부 한 명이 찾아와 뵙자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나으리께 드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 곧 나가겠네. 그대가 나를 보자고 했는데, 그래, 무슨 일인가? 사또, 소윤이 사또께 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무입니다. 무? 사또, 소윤은 벌써 여러 해 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무를 뽑았기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농부는 무를 지게에서 내려 사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방도 사또도 무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무도 있는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무이기에 사또께 드리고자 합니다. 받아주십시오. 허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다. 그대는 정말 장한 농부요. 그대의 정성과 사랑이 무를 이렇게 크게 길러낸 것이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사또 덕분입니다. 아무튼, 내 고맙게 받겠소. 이방,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았는데 농부를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사또.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 저 농부에게 줄만한 것이 뭐 없겠는가? 송아지가 있사옵니다, 사또. 그렇지. 며칠 전에 받은 송아지가 있지. 그렇다면 그 송아지를 저 농부에게 주도록 하오. 이 송아지를 잘 키워 농사의 보탬이 되도록 하라. 아닙니다, 사또. 이런 걸 바라고 드린 것이 아닌데. 그대의 정성이 갸륵하여 주는 것이니 걱정 말고 받도록 하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또. 농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웬 송아지예요? 무를 드렸더니 보답으로 이 송아지를 주셨소. 하여튼 먹이를 잘 주고 튼튼하게 길러서 밥 갈고 농 가는 데 쓰도록 합시다. 농부와 아내는 무척 기뻤습니다. 농부가 사또에게 물을 주고 송아지를 받았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욕심쟁이 농부에게도 전해졌지요. 욕심쟁이 농부는 자기도 사또에게 좋은 선물을 받을 방법을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물을 드렸으니 또 물을 바치면 안 될 테지. 어떻게 하면 나도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순간 욕심쟁이 농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바로 그거야! 물을 갖다 바치고 송아지를 받았으니까 나는 송아지를 바치는 거야. 그럼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 있겠지? 역시 나는 천재야! 욕심쟁이 농부는 송아지를 끌고 자신만만하게 사또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또, 어떤 농사꾼이 찾아와 뱃길을 청하옵니다. 사또 날이 소인이 먹이던 송아지입니다. 수년 동안 송아지를 키웠지만 이렇게 살찌고 건강한 송아지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사또께 바치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주십시오. 말이야 고맙지만 송아지를 키워서 농사를 지어야 하지 않는가? 상관없습니다. 소인에게는 이렇게 건강한 제 몸이 있지 않습니까? 허허허허 과연 훌륭한 농부로다. 선물을 받았으니 나도 뭔가 보답을 해야 할 텐데. 사또가 잠시 생각하는 동안 욕심쟁이 농부는 속으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물을 받고 송아지를 주셨다 이 말씀이야. 이번엔 송아지를 받쳤으니 적어도 금덩어리나 논 면마지기는 주겠지. 크아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군. 이방 내가 저 농사꾼에게 아주 건강하고 살찐 송아지를 받았어. 무엇인가 보답을 해 줘야 할 텐데 뭐가 좋겠어. 이방은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드디어 내게 줄 선물을 결정했구나. 얼른 받고 싶은데 왜 빨리 안 주지? 욕심쟁이 농부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밝아졌습니다. 사또 귀를 좀 빌려 주십시오. 귀? 그렇습니다. 이방엔 사또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또, 얼마 전에 받은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떨지... 하하하, 그건 좋은 생각이구나. 어서 가서 가지고 오도록 하오. 이방이 있는 힘을 다해 무엇인가를 메고 왔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욕심쟁이 농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렇게 큰 금덩어리를 주신단 말인가? 오, 고맙기도 하셔라. 역시 우리 사또님이 최고야. 그러나 이방의 모습이 가까워질수록 욕심쟁이 농부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대는 들으라. 이 물을 받도록 하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니라. 순간 욕심쟁이 농부의 얼굴은 붉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사또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요. 감사합니다, 사또. 욕심쟁이 농부는 겨우겨우 물을 메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지요. 결국은 송아지와 물을 바꾼 셈이었으니까요. 아니, 물을 준 사람에게는 송아지를 주고, 송아지를 준 사람에게는 물을 주다니? 이런 게 어딨어? 욕심쟁이 농부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괜히 욕심을 부렸어. 그냥 송아지나 잘 키울걸.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그 후 욕심쟁이 농부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감사합니다.